워스굿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g 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좀 피곤해요. 피곤한데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도 있고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거는 저희 또 반다를 좋아하시는 팬들 구독자들이 저한테 이 인터뷰 영상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좀 반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아티스트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아볼 시간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반다의 그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ZERO TO HERO 인터뷰 WITH BANDA THE BEST CAMBODIAN RAPPER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영상은 어 반다가 태국에서 촬영이 된 것 같고 런더타운 이라는 곡을 또 알리기 위한 하나의 또 인터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반다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서 저희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오케 레츠 기렌 툴 아 그리고 이거는 잉글리시 인터뷰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죠. 야오케 레츠 기렌 툴 야오케 레츠 기렌 툴 100비어여이면 진짜 적은 돈인데 저는 사실 반다가 언더그라운드 래퍼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역시나 이 성공한 래퍼들이 항상 겪게 되는 어려운 시절들이 있잖아요. 반다도 역시나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제일 중요한 질문이지 저는 참고로 제가 힙합을 처음 들었을 때가 아마 11살인가 12살 때였을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처음으로 봤던 미국 래퍼가 바로 비기 스몰스 그리고 퍼프 데디였다는 거 사실 그런 게 있죠 미국 래퍼들 보면 뭔가 뭐 드럭 딜러라든가 갱스터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랩의 재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래퍼로서 이제 실력을 갈고 닦은 뒤에 자기가 예전에 갱 생활할 때 어두웠던 어두운 행동들에 대해서 좀 참외를 하고 이런 가사들을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음악이라는 거는 좀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잡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오 코코넛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구나 부모님들이 흥미롭네요 영어 진짜 잘한다 잠깐만 그럼 조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반다는 인디펜던트 아티스트였나요? 조는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곡입니다 제가 반다른 핫보이라는 곡을 알게 된 후에 이제 알게 된 곡인데 이제 뮤직비디오가 제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촬영이 됐고 제가 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홍대인데 홍대에서 조 뮤직비디오가 탄생이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핫보이랑 조는 크메라 힙합의 판도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곡이고 반다가 크메라 힙합의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곡들이었어요 이건 진짜 명곡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들어도 이거는 명곡이었어요 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구나 래퍼들마다 앨범을 작업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에 따라서 기관들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요즘 래퍼들은 굉장히 앨범을 빨리빨리 만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게 또 좀 흥미롭네 근데 인기가 많았잖아 어차피 COVID-19 이런 거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 앨범 이 음악이 진짜 끝내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팔려요 그게 시장의 이치입니다 어떤 뭐 불황, COVID-19 같은 악재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음 비결 되게 전형적인 말일 수 있지만 사실 제일 당연한 말이에요 24x7 근데 반다의 음악을 들어보면 저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반다는 사고가 열려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거든요 해팝을 기반으로 어떤 타 음악 장르와의 어떤 뭔가 결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들이 반다의 앨범에서는 많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반다의 앨범에서는 많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작업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게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음 음 음 음 음 레전데리한 아티스트였나봐요 사실 저도 타임투라이즈를 들을 때 진짜 충격이었던 게 함브로디아의 트래디셔널한 음악과 해팝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게 진짜 제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이제 반다에게 타임투라이즈가 있다면 한국에는 GD가 만든 닐리리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의 전통 민요를 샘플링해서 만든 해팝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셔널리즘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곡이죠 맞아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의 역사가 무엇이고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약간 그런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gén이오 영 sketch 우리의 매일 유통하는 ún 전혀 힙합에서 항상 힙합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지? 힙합에서 힙합에서 힙합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지? 관건은 트래디셔널한 음악과 힙합을 섞는 데 있어서 멋이 있어야 하는 건데 만다는 그걸 해냈으니까 이건 진짜 신선한 시도예요 그거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지 반다가 등장하고 난 뒤에 정말 많은 크메롤 래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뭔가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래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불을 지핀 거는 반다지 많은 Please 우리는 보면 네 동그랜드 대회에 많은 한국의 소중한 한국의 소중한 한국의 소중한 한국의 소중한 이 말은 저는 많이 와 닿았어요 만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고 분명히 캄보디아 안에서만 이게 통할 아티스트는 아니다 분명히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태국을 대표하는 F 히어로 형님과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또 멋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음 진짜 많이 알고 있다 제가 봐도 F 히어로 형님은 뭔가 버스로서의 제가 기질이 있다고 제가 봐도 말했잖아요 실제로 CEO 이제 버스이긴 한데 이 버스라는 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F 히어로 형님이 그런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다가 이렇게 호평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동남아 힙합과 지금의 동남아 힙합은 달라요 말도 안 되게 발전이 많이 됐어요 와우 I have upcoming album School 2 School 2 응? And it's gonna be a lot of songs because I split 2 앨범 But I release on School 앨범이 두 장의 앨범으로 나온다는 건 또 흥미롭습니다 5월 20일? 2020 아 5월 20일 난리 나겠네요 네 Stay tuned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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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요 사실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얘기를 아티스트한테서 잘 듣기가 힘든데 이 인터뷰는 굉장히 좋은 인터뷰인 것 같아요 반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좀 알게 해주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고 반다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적 커리어는 새로운 연속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시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는 반다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도전하는 거를 굉장히 머뭇거리지 않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진취적인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메르 힙합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냥 감히 제가 생각하는 크메르 힙합은 반다가 나타나기 전과 후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다가 등장하고 나서 크메르 랩 게임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다 붐업돼서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수많은 크루들과 레이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많은 래퍼들이 굉장히 허슬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성공한 대형 아티스트가 이 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를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저는 반다의 리액션 비디오를 처음부터 할 때부터 저는 말했어요 반다의 실력은 분명히 해외에서도 먹힐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태국과 F 히어로 형님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의미있는 일이고 굉장히 역사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런더타운 리액션 비디오를 올린 지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나쁜 배드 커멘트들이 있어요 그게 뭐 저에 대한 배드 커멘트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헤이터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어떤 국가 간의 사이 같은 걸로 또 검색을 해봐서 알아보곤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악은 뭔가 이렇게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 가지고 그 음악에 대입시켜서 감정을 소모해야 된다는 것은 좀 저는 어리석은 짓인 것 같고 음악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또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음악이잖아요 에프 히어로 형님이 그거를 기획하기 위해서 반다를 초청을 했던 거고 저는 그 의도가 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정상급 힙합 아티스트들 간에 콜라보레이션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는 지금 반다의 행보를 보면 빅무브먼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저는 반다의 팬으로서 많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